야, 박규정 승부 조작한 거 빼박이면 선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? 이다은 제가 차선위로 되겠지. 이다은 은도 겁나 좋아. 박규정, 아니지? 뭔가 오해가 있는 거지? 너 계속 이렇게 입만 담을 거야, 어? 뭐야. 너 아까... 마지막 말. 왜 그랬어? 왜 웃어? 넌 좋겠다. 왜 그랬어? 어? 무슨 말을 좀 해 봐. 너 아까는 네, 맞아요. 돈 받고 날린 거 맞습니다. 자기도 말하드만. 죄송합니다. 어떻게 네 재능을 그때로 써먹으냐? 돈이 아무리 좋아도 좀 참지 그랬어. 너 데려가려는 실업팀이 줄 서 있었는데. 멍청한 자식. 고작 그 품돈 때문에 네 재능, 미래 다 날리고. 네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니? 기발한 거야, 다! 고작 품돈 아니에요. 뭐? 당장 동생이 잘못될 것 같은데. 기다리면 저한테 뭐가 남아요? 그러다가 다 잃으면요! 재능, 미래 그런 거 다 버리고 남들 비만해서 얻은 그 품돈이! 저한테는요. 가족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돈이었어요. 재고 따질 게 뭐가 있는데요! 오하! 아... 왜 그러는 거 같애? 그들은 아홉이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맞고 그 사람을 왜 믿을 것 같애? 이 아홉이의 이 에피아는 거 맞지? 아홉이의 이 에피아를 묻지 않았지만 한글자막 by 한효정